코끼리가 쿵쾅쿵쾅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.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. 인도의 카르나타카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한 국립공원의 도로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펼쳐졌는데요. 두 남성이 사진을 찍으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야생 코끼리가 나타나 위협했다고 합니다. 거대한 코끼리에게 깔리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는 남성들. 난데없이 공포 영화를 찍고 있죠. 이 와중에 한 명이 걸려 넘어지자 코끼리가 벌개질을 시도하는데 다행히 코끼리가 새롭게 등장한 차량을 쫓아가면서 사고는 면했다고 하네요.